자 지금부터 슈퍼 포메이션을 얼티미 포메이션으로 개조를 하겠습니다. 이 헬멧을 빼주고요. 아까 뺐던 제트와 자이로를 같이 합동해서 만드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아까처럼 다시 이렇게 구부려주고요. 그 다음에 이 뒤에 이 홈 두 개와 이 홈 두 개를 맞붙여서 껴줍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서서요. 이 세 개를 전부 떼어내주고요.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다 떼어내고요. 그리고 이 가슴 부분에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펴주고 이 바퀴를 펴줍니다.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서로 맞닿게 해가지고 만듭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트는 이 뒤에 이 홈 두 개와 이 홈 두 개를 같이 맞닿게 딱 붙여줍니다. 딱 이렇게 붙여줍니다. 그 다음 이게 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에 해놓고도 이 자이로를 이 두 부분을 이 부분으로 끼웁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헬멧을 이렇게 해줍니다. 얼티밋 포메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 부분을 다 쌀기 위해,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. 이렇게 선택하시고, 이렇게 선택하는 것뿐이 남겨줍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, 제가 이번에는 다 정리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선택하시고, 이것이 이건, 그냥 다른 자리에 면을 닫고 있습니다.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뿐.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